안녕하세요 샤이니 리더 온유입니다. 어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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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중심에서 제가 이렇게 발빠른 대처로 많이 대비에 올랐더라고요. 근데 그게 사실은 미호근에 마이크가 안 나와서 제가 살짝 대줬던 건데 그게 좀 과장해서 나온 거긴 해요. 그냥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면서 나오는 대로 뭐 마이크가 나오면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는 거고 아니면 안 나오면 옆에서 들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는 또 몸볼바를 오르겠습니다. 아 너무너무 감사하시고요.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. 사랑해요.